생쥐 자 생쥐는 아주 작게 부르셔야 되요 25cm 한 25cm나 30cm 정도 불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항우를 3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됐죠? 이 3개의 2개를 2개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굴 모양이 됐지요 그리고 또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또 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항상 돌릴때는 4번 이상을 돌려주셔야 되요 4번 이상 그래야 나중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 두번째와 세번째 이렇게 달걀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몸통을 만들고 또 달걀을 2개를 또 만들어서 마지막에 꿀이가 하나 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번째와 세번째 달걀을 또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유 귀여운 생쥐가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